비테크의 짜임새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여쭤볼까요? 정해져 있는 수비 지역들은 다 어느 팀이나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비테크의 완성도가 차이가... 어떻게... 뚫어냅니다, 비콩! 아니, 이게... 종철차 타이밍 너무 좋아서, 얼로우! 그리고 언더... 아, 역사... 이야, 이 와중에 얼로우! 아니, 이게 뭐가... 얼로우! 얼로우가 4벽지에! 대형사고! 자, 이걸 역사...